다음은 희동곡 서카스 뮤직비디오 리액션 코나데 수 아 수 코나데 그럼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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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복 세트가 진짜 이쁘다 한 서카스 방창 방창 많이 보고 있어 방금 오 짱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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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턱으로 반쪼개기 아이고야 와우 나와라 아 바라카라브라 오 아 메소재영기 용복 용복 하꼬이 하꼬이 아 현진 맥 아이스레이션 오 방금 봤어 방금 여기 진짜 오 파야밴드 아니야 파야밴드 오 할리퀸 어 하리 아 이게 위에 나온다고요 아 이 하하 아 이게 왜 오 살짝 서카스다 요상 진짜 이쁘다 bn 어 맞아 오창빈 위에서 떨어졌네 리나 어 뭐야 슈퍼스타 한? 아니야! 그냥 걸다 좀 떨줄 알아 창빈! 뒤에 말 또 있나 아 저거 그냥 식구 잘하네 소리만 들이던다 저거 아 저기로 가라고 어 창빈이 형 또 있네 여기 어디? 앞쪽에 있었던 거 말한 거야? 앞쪽에 있었어 뒤쪽에도 있을걸? 어 여기도 꼬끼리? 작은 청빈 근데 불이 아주 섰죠 큰 청빈 작은 청빈 좀 다 나왔다 와 근데 불 저거 엄청 섰다 따뜻하게 기기가 아니지 빵빵 This is what you will do 1 2 3 나 집이 없어 오 성냥개빈 오 오 나인 오 오 오 역시 스킨이네 이 장면이지 이 장면 이 장면이 신기했어 오우 너무 신기했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할 때 엠멍에서 대역 쓴 거잖아 맞아 네? 형의 세계인 걸 약속해 멀티버스군요 우리가 오우 와 너무 신기해 와 찐..찐니다 와 우리 연상합니다 와 멋있다 한국인 뮤직비디오 데스네 그래 16명에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라서 저희 스트레이키즈는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요 저희 하루하루 한 팀씩 다르게 맞아요 맞아요 다들 한 명씩 자아를 더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간만에 또 네 네 네 네 네 네 되게 신기해할 것 같아요 그 16명의 스트레이키즈를 보니까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촬영을 했었죠 리뷰는? 다들 잠깐 부르지 않았어? 멀티버스에서 불렀죠 맞아 나는 전원하면 소환해 소환할 수 있어 나 지금도 사실 부를 수 있어 어 사실 내가 지금 내가 아니거든 아 그래? 어 뭐야? 아니 지금 잠깐 졸리다 여기도 가서 들고 왔어? 아 그래서 디방 문 잠겨 있었던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나 늦게나서 문 열어둬 수 있어? 아니 진짜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로 저희가 자리를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 상태로 찍고 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반대편에 맞춰서 이제 또 이렇게 카메라로 비교해 가면서 찍었어요 맞아요 쉽진 않았지 쉽진 않았어? 그거 기억나 카메라 건드리면 집에 오늘 못 가 맞아요 그게 나 구종을 건드리면 큰일 났었어 어 큰일 나는 거지 각도 절대 세트에 있는 이제 뭐냐 소품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만지면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똑같은 배경이 똑같아야 돼 세팅을 하고 완벽한 편집 또 다른 비하인드 같은 거 있나요? 비하인드 아 나 간만에 뭔가 이렇게 밝은 거를 되게 오랜만에 했잖아 맞아요 밝고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약간 청량한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좀 약간 그 뭐야 광대의 느낌도 있었는데 약간 웃으면서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만이었어가지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어 공지할 것 같아 아니 그거 있잖아 공지할 것 같아 그동안은 멋있게 하려고 멋있게 하다가 뭐 이렇게 밝은 거 하려니까 처음엔 좀 어렵더라고 근데 약간 무슨 말인지 근데 현장 분위기가 좋았어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 맞아요 이 세트들이 하나같이 정말 서커스 컨셉에 맞게 맞아 저는 뭐 깜짝이야 잘 만들어져가지고 진짜 멋있게 나온 것 같아 다 맛있었어 실제 서커스 담원 분들 오셔가지고 맞아 아 맞아 진짜 너무 감사했어 진짜 시간 내주셔서 되게 어려운 동작들인데 그거 진짜 줄 타기 맞아 옆에 보니까 막 체조도 있었고 맞아 그리고 그 줄 타는 것도 있었고 그 키다리 분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되게 힘들데 근데 꽤는 힘들텐데 저는 약간 좋아하는 약간 씬 같은 거 있어? 장면? 나는 아까 현진이 잠깐 어디 현실 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붙잡고 있을 거 막 와인 어디 가 현진아 약간 그 연기가 너무 귀여웠어 그 장면 재밌어요 여러분 벌스에 박스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아 형은 형들 연기할 때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는 거 너무 그거 있었네 후레쉬로 이렇게 돌다가 후레쉬로 이렇게 어 맞아 내 검을 받아라 야 야 진짜 빛도 그거 재밌었다 그거 재밌었어 짱 재밌었어 거듬멀 인어짜 똥똥이 거듬 아잉 거듬어 탓지 고대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마지막 장면이 제일 마지막 장면이 제일 아 진짜 멋있어 야 야 안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서커스 뮤직비디오가 지금 벌써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 맞아 벌써 천만 뷰를 아 진짜? 천만 뷰를 아리 가도 고자입니다 아 천만 뷰를 거 아리 가도 고자 진짜 대단한 건데 뮤비가 되게 화려하게 잘 나온 거 같아요 맞아요 눈을 뗄 수 없죠 눈과 비를 다 즐겁게 해주는 뮤직비디오 눈과 비를 다 즐겁게 해주는 뮤직비디오 저희 서커스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비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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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